자, 스텝 설명 가겠습니다. 오른발 앞으로,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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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발, 킬, 왼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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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발, 사이드, 코인. 섹션 1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2 오른발, 크로스 사이드 코인, 크로스 사이드 코인. 뒤로 오른발, 비하인드 사이드 코인, 비하인드 사이드 코인. 섹션 2 카운트, 1, 2, 3, 4, 5, 6, 7, 8. 섹션 3 스케줄 버스 턴, 오른발, 크로스, 오른쪽으로 사이드 코인, 턴, 왼발, 백, 오른발, 사이드, 왼발, 포워드, 스텝. 찰스 스텝, 오른발 앞으로, 포워드,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뒤로, 백, 포인. 섹션 3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섹션 4 카운트 스텝 한 번 더, 보드, 왼발, 킥, 왼발, 백, 오른발, 백, 포인. 보이스 스텝, 오른발, 아웃, 왼발, 아웃, 뒤로, 오른발, 백, 투게더. 섹션 4 카운트 가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보드, 카운트.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2, 3, 4, 5, 6, 7, 8. 섹션 3. 1, 2, 3, 4, 5, 6, 7, 8. 섹션 4. 1, 2, 3, 4, 5, 6, 7, 8. 투어 섹션 1.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3, 1,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네 번째 월 네 번째 월 끝나고 태그 포카운트 있습니다 텍션 1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태그 포카운트 오른쪽 다이아발 방향으로 보드 터치 백 다이아발 방향으로 왼발 백 터치 카운트 1, 2, 3, 4 총 두 번의 태그가 있는데요 처음에 아까 하셨던 거 네 번째 월 끝나고 12시 방향에서 포카운트 태그 있으셨고요 열 번째 월 끝나고 6시 방향에서 포카운트 태그 똑같이 하시면 되십니다 카운트 1, 2, 3, 4 감사합니다